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 크림 떡볶이입니다. 카르보나라 파스타 소스를 만들었고요. 죽음탕면도 같이 넣었어요. 김치는 조각김치 같이 가지고 왔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매콤한 맛. 이 맛은 정말 잘 먹었어요. 그 안에서 먹었고, 약간의 갓은 맛이에요. 이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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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입니다. 이 뼈는 뼈는 뼈에 부족해. 마지막은 소스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맛은 두개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마요네즈 뼈뼈 뼈뼈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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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뼈뼈뼈 뼈뼈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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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마카롱을 입는 영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큰 맛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정말 잘 어울려요 매콤한 파프리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고소해요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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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톡톡톡톡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소프트는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양념이 더 맛있어서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짠 이 소프트는 헐이 조금 더 맛있어요 저는 파티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네요 파티와 다른 디저트는 재료가 조금 더 이상했어요 파티는 초콜릿이 들어있는 맛이에요 아쉽게도 더 맛있네요 파티는 다 맛있었어요 파티가 너무 흥미로운 듯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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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한 느낌 에어프라이 파티 잘먹었습니다